지난 8일 사랑의 교회 웨스트채플에서 글로벌 선교부 송년감사뱅핏이 진행됐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된 이번 모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늘을 돌아보면서 축복하고 격려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자연스러운 질의응답을 통해 사역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눴고 글로벌 선교부 10대 뉴스와 국가별 파송 선교 현황 보고를 통해 사랑의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열매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 성도들은 재헌신을 서약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충성으로 사역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믿음 보고, 감사 보고를 올려드린 글로벌 선교부 영가족들 모두가 내년에도 열정을 담은 헌신을 이어가며 믿음의 도약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